어머니의 몸 어머니의 몸을 먹으려다 보니 이런 어머니의 속을 처리한 것 아닌가 어머니가 주신 반찬에는 어머니의 몸 아닌 곳이 없다 입맛 없을 때 먹으라고 주신 젓갈 매운 고추 송송 썰어 먹으려다 보니 이런 어머니의 속을 처리한 것 아닌가 이런 어머니의 속을 처리한 것 아닌가 그 순간이 바로 윤석열의 한 해이 필요한 거죠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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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